이 여자 뭐야. 이런 거 1 갖고도 이혼 사유가 돼. 그래 헤어져. 너 바람났어. 막 이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O님께서 보내준 건데 요즘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대요. 사이가 안 좋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사연은 이민년에 부부간 이별이 드는 띠. 나이가 좀 있을까요? 있죠. 그 다음에 이별이나 아니면. 헤어짐 떨어져있음? 네.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이혼 이별? 네. 처방이 있는지. 아. 처방이 있는지. 그리고 PS. 이거 좀 기억하세요. 바람기 있는 남편. 이민년에. 바람기 있는 남편 띠도 좀 알려주세요. 띠도 알려주세요. 남편이 좀 바람난다. 좀 의심스러운가 봐요. 아니. 그럼 본인 남편이 띠를 얘기를 해줘야지. 그건 해결해주기 싫은가 보죠? 그러니까요. 그래. 얼른 대답을 해주지. 네. 근데 이민년에.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마다 다 틀린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띠상으로 놓고 보면. 결혼을 했다. 했다. 그럼 부부지간에 안 좋을 수 있고 공방이 있고. 이혼 문제가 왔다 갔다 하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이성이 끼어들 수 있는 그런 나이? 네. 끼어들 수 있는 나이. 네.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네. 올해 뭐 서른아홉 살? 서른아홉. 응. 남자 나이인 거죠? 남자 나이나 여자 나이. 갑자생이에요. 네네. 갑자생. 서른아홉 살이 좀 그렇고. 뭐 삼재여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올해 수가. 갑자생 같은 경우엔 조금 내가 이별도 있고 공부하고 아픔이 시 지나가라 하는 애가 되기 때문에. 갑자생 같은 경우엔 이혼율도 있어요. 이혼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런 거죠. 이혼, 이별, 사별 이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 좋죠?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띠예요. 갑자생 서른아홉 살들이. 그래서 내가 좌청격이 되고 일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네. 좀 이별이나 헤어지는 거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갑자생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겠나. 몸이 안 좋고 막 이런 건. 이별하고 관계가 되죠. 몸이 안 좋으면. 네네. 그래서 올해는 사고 대기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서른아홉 살이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마훈 일곱 살, 마훈 아홉 살, 마훈 여덟 살. 여덟 살. 네네. 왜냐하면 마훈 아홉 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피를 보는 그런 수전이 들어있어서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되고 기계를 만지는 신분은 기계를 조심하셔야 되고 나의 자의한 그런 것보다도 올해 본인의 해우년이 시끄럽고 관계도 자꾸 이렇게 분리가 되는 부부지간에 다툼이 많은 그러한 나이예요. 그래서 올해 해우년에 웃을 꾸이고 부부가 마귀자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질 못하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흔 일곱 살은. 마흔 일곱 살은. 어떻게 보면 수도승처럼 공허한 공방의 시기가 들어간 운세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남자, 여자분 다. 네네. 네네. 마흔 일곱 살들이 거기는 이혼까지는 아니어도. 네네. 이혼까지는 아니어도 달라져야 부부 사이가. 티격이 든다. 네네. 그리고 마흔요. 40대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소식해요.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마흔아홉까지. 네네. 그래서 이제 마흔여덟 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도화가 만발해서. 아 도화가. 끼가 끼가 벌렁벌렁벌렁 돌아다니는 마흔여덟이 돼서. 네네. 마음이 심쿵할 일도 많고. 아이고야. 눈이 막 돌아가는 그런 마흔여덟. 아이고 어떡하냐. 근데 혹시 마흔여덟 되신 분들. 그러지 않는데 신랑 줘주지 마세요. 또. 네. 통계적으로 놓고 볼 수 있죠. 그런 환란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하고 조지십시오. 네네. 그리고 끼가 많아요. 마흔여덟들이. 아 그래요? 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해우년에는 좀 그런 것들. 우는 좋으나. 네. 그런 부부사이라든가 연인관계라든가. 내가 자꾸 옆에 다른 사람을 두고 싶어고. 본의 아니게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둔 그런 해가 돼서. 인간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사람이 운이 좋아지고 그러면 기운이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도 이렇게 끌릴 것이고 제 몸도 끌릴 건데. 네. 이성한테도 끌리나요? 제가 내가 이렇게 운이 좋거나 기운이 좋으면? 그럼요. 내가 기운이 좋잖아요. 네. 그럼 좋은 인연 귀인이 드는 운세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이제 물 금전. 금전도 좋아지는 그런 운세. 그리고 이제 귀인자가 들어오는데 내가 운세가 안 좋았어. 네. 맨날 질들 그냥 힘든 그런 여성이 들어오고 내가 도와줄 여성이 들어왔다라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좋아진 운세에는 하다못해 밥을 사도 같이 사먹을 수 있고. 네가 한번 사고 내가 한번 사고. 오. 그렇게 되는데 아무리 남자라도 10번 사면 한 2, 3번은 사야 되는데 맨날 빗잎만 가고라면 매력이 없잖아요. 아우 매력 없어. 정 떨어져요.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희한하게 그런 연인자가 자꾸 들고요. 내가 그 사람 뒤를 봐줘야 돼.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 있으라 치면. 그 사람이 입사 차려주겠지. 응. 그다. 속이 있어서 물어봤고 뭐. 네. 그렇고 이제 시운세살. 네. 운이 되게 좋으면서도 동사람의 영마가 들고. 네. 그 다음에 인간의 바람이 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실수하는. 서로 인성 눈이 돌아가는 시기인데 그렇게 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시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위험하잖아요. 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자 남자 다 그래요. 그래서 운세가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도. 내가 운이 좋아질 때 그런 바람도 같이 들기는 해요. 운이 나쁘면 그런 이성 바람이 들지 않고 집안에 이렇게 편지 박산이 나지. 응.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외방에서 사람이 들어오고요. 네. 운이 나쁠 때는 집안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게 또 과학적으로 이게 다 이게 뭐가 이렇게 딱 맞춰지네요. 네. 쉽게 말하면 돈 여자고 남자고 돈 있을 때 웬말에 이래요. 돈 많이 벌면 딴짓 하더라. 뭐 이런 거. 아 시간 많고 돈 많으면. 뭔가 형편이 낮으면 딴짓 하라. 이 말은 난 이 있다고 생각해. 맞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똑같습니다.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55세 내가 몇 번 강조를 했었죠. 네. 55세. 모신생들이요. 모신생들은 아내 집안에. 집안에 환란이 많고 부부지간에 다툼 공방 이혼 이별 이런 것들이 많이 껴있습니다. 많이 껴있습니다. 좀 그래서 힘든 한 해인데 서로 이해를 하면서 서로 양보를 하면서 가야 될 시기 아닌가. 양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서로 고집이 팽팽함이 이혼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금전도 힘들고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조그만한 걸로 해서 크게 발단이. 예를 들어서 문자 요즘 인스타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친구 이웃. 네. 고집이 시키는 여자가 그걸 보고 어머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있습니다. 뒤집에서 정신병자가 돼가지고요. 이 여자 뭐야. 음. 이렇게 되고. 아니라니까 별거 아니라니까. 소름 돋아. 근데 그 여자는 이미 우리 신랑 바람 났어요. 났어 이미. 아세요 진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댓글을 보고 거기서 안녕하세요. 어떤 식사를 하셨나요. 뭐 이렇게 반갑습니다. 니네들 무슨 사이니까 정교께 이렇게 대화를 나눌 거 아니야. 그럼요. 요즘 매체가 많이 발달 돼가지고. 네. 그런 걸 보고 해서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숨막혀. 그런 거 하나 갖고도 이혼 사유가 돼. 그래 헤어져 너 바람났어. 막 이럴 수 있는 그런 노신생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좀 이해하고 좀 그럽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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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바람이 들고 바람 끼가 움직일 수 있는 띠를 말씀드린 거예요. 분명히 그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나이 바띠가. 아니 궁금하면 본인이 직접 나는 몇 살이고 몇 살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도 말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참고하시려고 그래요. 딱 보고 모리신랑 빠졌네 하고 한숨 쉴려고. 그럼 또 남기실 것 같아. 그중에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잠시 잠깐 이렇게 몇 번을 구명해드린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참고하셔서 피해가시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저한테도 너무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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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